에피스트로 가깝반대로 기분이 상쾌해 땀 흘리기 싫어도 넘도는 안 게임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 촬영을 영해 가깝게 떨구고 나면 집에 난 가기 싫어 어디 가고 밥도 안그릇해 이모 여기 후밤 내게랑 우레 시간을 주세요 기분 좋겠다 캄 역시 맘마신 다음 집에 가서 푹 자 너버치까지만 오늘도 한판여지 엄마 적당히 취했으니까 오늘 앞두는 난 가운데 따뜻한 칭찬을 영해 온파람이 상쾌하게 불어들어와 시원한 밤이 왔네 어두운 게 이어폰과 함께 음악은 행치고서 걷는 내 기분은 최고 대학교 다닐 땐 늦은 밤 버스 타는 게 하루 위가 모두 잠든 사이 사람들을 보내 말 그대로 사람 구경을 해 그들에게 이 시간은 죽어 있는 걸까 난 매일 궁금해 한 번쯤을 향해 달리는 버스 안에 살아있음을 볼 때 나는 내께 날개를 다내 마치 밤샘 뒤에 들이마신 나이스하메 위카노 각성 상태 직업에 나와는 전반대 살아있음을 느껴 내 염모드로 붙어 매 순간 죽어 가는 거라던데 하하 웃겨 가끔 가는 카페 의자에 다 몸을 던져 꽤나 예쁜 여자를 찾고 나면 계속 몰래 훔쳐와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시 오는 밤 가끔 무기력해져 밤새 죽어 있는 나 못대결이 없어 다시 달력을 펼쳐 멋진 사람이 되겠다 적고 계속 살아 숨 쉬어 어느 밭의 눈앞 가운데 밭의 질차를 연해 바람이 선쾌하게 불어들어와 시원한 밤이 왔네 어두운 게 이어폰과 함께 음악극에 차고서 건넨 내 기분은 최고 emm к x 정신없이 사는 너도 이 노래를 하는 나도 이 숨을 느껴 길을 걷는 그녀도 이 숨을 느껴 이 노래를 듣는 모두 이 숨을 느껴 어느 덕에 눈 안 가운데 따뜻한 진창을 변해 오 바람이 상큼하게 불어들어와 아 아 아 아 지원한 밤이 왔네 어둠이니 여품과 함께 음악 크게 들고서 걷는 내 기분은 최고 아 아 아 아 아